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is the 26th of November, 우리 Daystay Play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금요일입니다. 죄송해요. 자, 이거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루씩, 하루씩, 하루씩 조금만 밀리고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자, Jake, you look concerned. What's on your mind? My English interview at EBS. Didn't you practice enough? I did, but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Why don't you practice with me? Let me be your interviewer. 오케이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요, Jake, you look concerned. 내가 됐는데, concern이 아니고 뭐죠? concern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concerned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되어 보인다는 얘기죠. concerned가 되는 거예요. 썬드가 아니고 concern인데요. concerned, concerned. 그래서 concerned 사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돼요? 며칠 전에 봤었던 worried라는 녀석을 보셔도 된다는 얘기에서 you look worried하면 뭐라고요? 너 걱정돼 보여 라고 할 때 worried가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제가 ry로 끝난 녀석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worry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worry보다는 여기까지만 가면 war에 당겨 두고 나서 그 다음에 worry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worry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worry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worry 사운드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ou look worried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you look worried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you look worried. 시작! you look worried 사운드. worried. 자, 그래서 you look worried 혹은 you look concerned가 될 거예요. you look worried. what's on your mind? 자, 거기에서 너의 마음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 살짝 어색해지고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니? 라고 그렇게 해서 너 대체 무슨 안 좋은 일이니? 너 걱정 있니? 라고 할 때 what's on your mind? 이라는 표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all right, 샬린, what's on your mind? 샬린, what's on your mind? 자, 뭐 문제 있니? 뭐 걱정 있니? I wronged Howard. 그래서 I wronged Howard. 내가 좀 내가 뭐 오해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거나 뭐 이럴 때 wronged라는 표현을 써요. wrong이 잘못된 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 잘못하다, 잘못된 거를 그래서 나쁘게 뭐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오해하거나 해서 우리 misunderstood의 느낌으로 해서 I wronged가 되는 거예요. I wronged Howard. you won't accept my apology. 그죠? so he won, he won 사운드에서 he won't가 아니고 he won, he won, he won, he won 해서 he won't accept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my apology를 그래서 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so apologize가 돼야지 사과하다고 apology는 사과예요. I wronged Howard. you won't accept my apology. 너 무슨 걱정이냐?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 좀 많아져요, 이거는. 일단은 what is가 TS 사운드니까 내가 TS 사운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윈니 뒤쪽에다가 혀가 딱 밀어진 상태에서 바람이 거기 윈니로 TS 하면서 강하게 나갔는데 what's on, what's on이 아니고 요것도 내가 on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on 사운드로 말씀드렸잖아요. on. 그러니까 what's on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what's on your mind? what's on your mind? what's on your mind? 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해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something on your mind? something on your mind, 지스코? 그래서 you've got something on your mind? 혹은요, is there something on your mi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요, did you? 로 물어봤어요. did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something on your mind, 지스코? 왜요? 이렇게 걱정되면 이렇게 막 서성이고 그러잖아요. 그쵸? 무슨 걱정하고 있니? 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사실 원래 여기에는 원래 생략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is there something? 그래서 뭔가 something on your mind? 생각에 너의 마음에 지금 뭔가가 그걸 갖고 있니?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have 동사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지만 지금 얘기할게요. 자, 이 have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you've got 이라는 표현은요. have, 보유하다, 가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ou've got 해가지고 너 갖고 있어. something을요. on your mind. 그럼 뭐예요? 너는 지금 뭔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지금 되게 마음이 복잡해 보여. 너 마음이 되게 복잡한 것 같다. 그럴 때 많이 보시는게 you've got something on your mind. 그래서 you've got something on your mind. 너 좀 복잡한 일이 있니? 너무 걱정되는 일이 있니? 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you've got something on your mind. you've got something on your mind. so something on your mind. 혹은 you've got something on your mind.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요. 나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라고 하려면요. I have a lot. 해가지고 난 너무 복잡해. a lot on my mind. 그래서 지금 나 너무 지금 내 머릿속이랑 내 마음속이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답답하다. 너무 복잡해. 라고 할 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라고 할 때. I have a lot on my mind.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에요. you've been quiet. you've been, you've been, you've been. 빨리 들어보면 you've 하면서 바람도 알리고 you've been, you've been 사운드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지금 계속 조용히 있네. you've been quiet. I have a lot on my mind. 그래서 I have a lot on my mind. 해가지고 내가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하거든. 이 사운드인데. I have a lot, have a lot.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해, 벌, 나처럼요. have a lot on my mind. have a lot on, lot on. 사운드. T 사운드가 굴려줬어요. 모음 사운드 사이에 섞어드렸어요. I have a lot on my mind. have a lot on my mind. 이렇게 해서. I have a lot on my mind.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봤던 거에요. you've been quiet. I have a lot on my mind. 그래서. I have a lot on my mind. I have a lot on my mind.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have a lot on my mind. I have a lot on my mind. I have a lot on my mind. 자 그래서. what's on your mind 하면 뭐라고요? 너, 무슨 일. 인니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on, once, mine.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 무엇. 그래서 once는 뭐에요? 나의, 너의. 그래서 누구의 마음에 관련. 이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on my mind. on your mind. 이라는 느낌이 좀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you look concerned. what's on your mind. 이 되는 거. 요거 기억하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니? 라는 거. 요거 한번 갑시다. 갈게요. 시작. jake, you look concerned. what's on your mind. 이 되는 거. 다시 한번 갈게요. jake, you look concerned. what's on your mind. 이 되는 거. 근데요. my English 인터뷰가 at EBS에 있대요. 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English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가면 어떻게 알았죠? 자. 이 N 사운드는요. 우리 아잉 할 때 그 잉이에요. 잉, 잉, 잉. 그래서 잉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리 사운드로 밀어주세요. 을, 리. 을, 리. 하면서 L 사운드이기 때문에 을, 하면서 윈, 이 뒤쪽을 꾹하고 눌러줬다가 딱 하고 치는 느낌으로 을, 리 사운드를 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녀 사운드로 이를 싹 모아주시면서 쉿 하면서 끝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English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English. 그래서 요렇게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y English 인터뷰가 그래서 인터뷰라고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인터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날아갈 수 있다 그랬죠. N 다음에 T 사운드는요. 그러면 인터뷰 사운드 어떻게 사운드 날 수 있어요? 인터뷰 사운드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넷 사운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내셔널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내셔널 사운드도 여러분들 많이 접근을 받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my English interview at EBS 해가지고 내 인터뷰가 지금 EBS에 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I'm going to have my English interview at EBS가 되는 거잖아요. 나 이제 영어 면접이 있어 라는 얘기인데 I'm going to have my English interview at EBS 속은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my English interview at EBS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my English부터 갑시다. 시작. my English interview at EBS 한번더 시작. my English interview at EBS 했더니요. didn't you가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didn't you 하면 뭐라고요? 너 동사 하지 않았니? 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didn't you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t랑 u랑 붙이면 내가 피카츄 사운드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idn't chew 사운드로 나요. 자 그래서 didn't chew 사운드. 혹은요. 당연히 didn't you 라고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내가 이거 didn't 사운드만 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didn't 사운드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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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해서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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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사운드 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idn't you, 혹은요. didn't you, 혹은요. didn't you, didn't you.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편하신 대로 말씀하실 땐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사운드를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놓치는 일 없을 거예요. didn't you say she was a hero? didn't you say she was a hero? didn't you already do that? didn't you already do that? didn't you see me crying? 그래서 didn't you practice 해가지고 프랙이 아니고요. p 사운드. 자음 다음에 있는 r 사운드. 내가을이을라을랜을랜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라고 그랬죠. 내가 프랙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프랭이 되겠죠? 프랭.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그럼 프랭이 아니고 프랭 하면서 턱이 좀 내려가질 거에요. 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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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넥트 사운드는 하고 나서 So, tease가 되거나, tease가 되거나 그건 상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S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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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practice, practice 상관없어요. 그래서 didn't you practice니까 뭐예요? 너 연습 많이 안 했냐가 되는 거죠. 근데 enough니까 뭐예요? 충분히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아까 전에 봤던 a lot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So, didn't you practice enough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Didn't you practice? 이것만 갈게요. 시작! Didn't you practice? 한 번 더 시작! Didn't you practice?가 됐는데, practice 하고 해주시고 살짝 enough가 될 수도 있겠지만, practice, practice enough, practice enough, see enough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제가 어제 자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tough 에게서 얘기했습니다. tough! 자, 내가 g, h로 끝난 단어들 어떻게 하라고요? f 사운드 만들어 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enough 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의 강세가 찍히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enough 해서 f 사운드 만들어 주세요. enough 그래서 내가 g, h 사운드 어떻게 하라고? f 사운드 해서 우리 윗니가 아랫입술을 붙잡은 상태에서 바람이 훅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tough가 아니고 뭐라고요? tough 사운드. tough 그러면 우리 rough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rough라고 그랬죠? rough tough랑 rough랑 둘 다 똑같은 의미로 거칠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tough 같은 경우는 그냥 거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만, rough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rough draft 해가지고 초안이라고 할 때, 아직 가공되지 않은 이라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rough예요. 아시겠죠? rough 자 그러면, didn't you practice enough? 이것만 한 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didn't you practice enough? 한 번 더 시작. didn't you practice enough? 했더니, I did. 해서 내가 했지라고 하죠. 그래서 I did, I did까지 가지 말고, 내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did에서 끝나야 돼요. but 하고 쉬어 주시고요, have까지 될 수도 있고요. 혹은요, but I've, but I've, but I've 사운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I've까지 가지 않아요. 원래는 I have got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냥 이거 I have got은 사실은 그냥 해부 정석.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I 사운드랑 얘는 I 사운드랑 I 사운드 둘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ve까지 가지 않고 I've, I've 사운드에서 끝나셔야 돼요. I've 사운드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요? 얘는 I 사운드 혹은 I 사운드가 나니까, 그래서 I've 혹은 I've, I've 혹은 I've, 두 가지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but I've 혹은요, but I've 두 가지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but 하고 쉬어 주시고요. I 혹은요, but I've 두 가지 사운드. 그 다음에 but I've 사운드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굴려지면서 but I've, but I've, but I've 혹은요, but I've, but I've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but I've 사운드, but I've 사운드 원래 이거는 V 사운드이기 때문에 V 사운드로 끝난 녀석들은요, 윈, 미가 아랫입술을 붙잡은 상태에서 F 사운드처럼 바람이 살짝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but I've, but I've, but I've, but I've 하면서 바람이 살짝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바람이 살짝 안 나오는 게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but I've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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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ve got 하면 아프갓, 아프갓 하면서 바람이 나오는 거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but I've got 하면 뭐라고요? hav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ut I've girlfriend, and I gotta get back to work. but I've girlfriend, and I gotta get back to work. but I've girlfriend, and I gotta get back to work. 그러면 have니까 뭐예요? 나 지금 갖고있어. butterflies를 갖고있어라고 얘기하는데, butterfly 하면 뭐겠어요? butterfly인데 일단 butter 사운드에서, butter 사운드에서 우리 모음 사운드, T 사운드가 굴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butter 사운드 되겠죠? 그리고나서 fly입니다. 자 그럼 butterfly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나비죠, 나비. so butterfly, butterfly. 근데 butterflies들이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so butterfli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did, but I've got butterflies인데요. and my stomach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요, butterfly, same my, butterfly, same my, butterfly, same my, so same my, same my, same my, same my, same my 사운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stomach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알아먹으실 거예요? stomach, stomach.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일단은 복부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체 위 이럴 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그 뱃살 할 때 그 배는 어떻게 되나요? belly입니다. belly.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부, stomach이랑 belly랑 확실하게 부분을 좀 지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부 이런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elly라고 해야 여러분들 그 belly 댄스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부는 belly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삼겹살은 뭘까요? 이게 바로 pork belly예요. 요거 기억하시는 게 좋죠? pork belly. 자 삼겹살이라고 할 때 막 three layers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pork belly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stomach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복부, 그래서 우리 위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stomach. 자 그래서 우리 복부는 우리 stomach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약간 stomach보다는 약간 sto, sto, sto. 그래서 약간 sto, sto. 하면서 턱이 좀 살짝 내려가지고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stomach. 그래서 stomach 사운드를 살짝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대체 내 복부에 대체 왜 나비들이 왜 있는 거야? 살짝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심장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뛰는 거를 바로 I've got butterflies라고 얘기해요. 자 have butterflies 해가지고 in your stomach인데 사실 요거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in my stomach이 없어도 괜찮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I've got butterflies 아니면 I have butterflies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o feel 느끼는 건데요. 매우 nervous, 그래서 매우 긴장함을 느끼는 건데요. usually 되게 about something에서 여러분들이 something에 대해서 느끼는 건데요. you're going to do에서 뭐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떨릴 때.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매우 긴장해서 가르륵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걸 바로 have butterflies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그럼 우리 but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이 뭐라고요? 아 내 위장에 뭐야 나비들이 들어가 있어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나 지금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돼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 did but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게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I did but I've, so but I was nervous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봤던 거죠? nervous 해서 긴장한 이라고 할 때 nervous가 아니고 nervous 해서 끝나면 돼요. nervous, nervous. nervous 그래서 nervous으로 가시면 돼요. nervous 자 그래서 우리 but I was nervous 혹은요 but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but I've nervous 이제 nervous가 아니고 nervous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I did부터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did but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자 갈게요. 시작. I did but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한번 더 시작. I did but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이 되는 거.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할 때 공손하게 얘기할 때 why don't you 동사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손하게 제안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요. why don't you 혹은요. t랑 you랑 붙었으니까 why don't you 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는 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why don't you 사운드도 보실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y로 끝난 녀석들은요. 빨리 넘어가다 보면 y 까지 잘 안 들리고 why don't why don't why don't why don't 하면서 좀 빨리 연결이 되면서 y 사운드가 살짝 좀 1점 모음되는 느낌. why don't, why don't, why don't, why don't 함 속 빨리 넘어가는 사운드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why do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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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요. why don't you 사운드로 해서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 사운드도 날 거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 why don't you, 시작! why don't you. why don't you just stay up here, . 자 그러면요. 이번엔요. u 대신에 χ.로 해 가지고 why don't u 사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why don't you, 시작! 왜 don't you, Why don't you 사운드 sequester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what don't you 동사 하면 뭐라고요? 뭐 하는게 어떻겠니? 라는 얘기에요. how about이랑 많이 비슷한 느낌이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why don't you practice with me? 해서 나랑 같이 연습해보는게 어떻겠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on't you practice with me? 한번 더 시작! why don't you practice with me? 가 되는데요. 자, 이거 let me 동사. let me be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되어줄게, 내가 될게 내버려 둬. 라고 해서 let it be. 이게 뭐라고요? 그게 그냥 되게 내버려 둬. 라고 하면서 내가 불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let me be니까 뭐에요? 내가 될게 your interviewer가. 그래서 요것도 일단 interviewer가 될텐데. interviewer에요. 근데 내가 요것도 한번 relationship 정리를 해드린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거에요. 이렇게 이 r로 끝나는 녀석들은요. 자, 요게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게 ㄱ이라고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 동그라미에요. 그러면 얘는 을이라고 정리합시다. 얘는 을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인터뷰를 보러 오네.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애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인터뷰이 가 되어서 인터뷰이 가 될거에요. 인터뷰이. 그래서 인터뷰이, 뭐 인터뷰이 해서 뭐 두번 강세 찍어주셔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인터뷰러가 되는거에요. 인터뷰어. 자, 그러면은요. 이것만 되는게 아니에요. employee와 employer도 마찬가지. 얘는 뭐겠어요? 얘는 동그라미니까 을이에요. 돈을. 이제 월급을 받는 애들이 되는거에요. employee or employee. 그래서 employee, employee 강세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employer 하면요. 돈을 주는 애들. 사장님이 되는거죠. employer.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을이고 얘가 갑이 되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 trainee와 trainee는 뭐에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겠죠. trainee. trainee. 자, 그 다음에 trainer는 뭐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돼. 똑바로 하라고.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trainer가 되겠죠. trainer. 자,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speaking을 하시거나 청취, listening을 하실때는 이게 딱딱딱딱 들어오지 않으면 막 고용주, 피고용주 하는 순간 되게 정신이 복잡해져 버리니까 이거를 조금 아, E로 끝나면은 을이구나. 아, E로 끝나면은 갑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금방 느낌이 팍 하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요? 내가 너에게 갑이 되어줄게 얘가 되는거겠죠. 자, let me be your interviewer가 되는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let me be your interviewer 혹은요, interviewer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why don't you 부터 요거 두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y don't you practice with me? let me be your interviewer가 되는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 읽어보고 오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시작. 자, jake, you look concerned. what you're on your mind. my English interview at EBS. didn't you practice enough? I did, but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why don't you practice with me? let me be your interviewer. okay 가 될거에요. 자, 그러면은요. 저 하나만 맨션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서 마칠게요. 우리 이상훈 님이라고 굉장히 감사하신 분이 요렇게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PC 버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페이스북이랑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에는 올려놨어요. 그쵸? 자, 그래서 PC 버전으로 우리 EBS에 들어가셔가지고 방송 프로그램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학부 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다시 보기,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방, 제가 생방으로 할 때는 이제 무조건 PC로 들어오셔야 되지만 요거 셀폰으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거는 그냥 EBS 그냥 여기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모바일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방송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일반 학부모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방송 다시 보기, 네, 눌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보시면 되고 이게 다시 보기가 되면서 좋아진 점이 뭐냐면은 원래 생방은 웹캠이었어요. 그래서 화질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런데 사실 웹캠 위에 정말로 제대로 된 카메라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카메라로 다시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보기는 굉장히 화질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막 그거 채팅창에 계속해서 올라왔던 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그랬었잖아요. 소리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기 하시면은 공부가 되게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our Fri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